한참 그렇게 자다가 빗소리에 깨 난다. 애들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다. 이런 장대비는 처음본다. 설마 우기가 다시 시작되려나? 장난 아니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와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와요? 한참 그렇게 와. 한참 그렇게 와요? 이게 만약에 여기 시작이구나. 만약 우기가 시작되어 이렇게 남은 기간 동안 폭우가 온다면 이렇게 3일간 우리는 비에 갇혀 오도가든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시간여행자, 우리의 여정은 이렇게 끝이 났다. 처음 우리가 들어왔던 곳입니다. 시간여행자, 빠빠와 원심부족 탐험. 끝. 끝. 와, 이러면 안 되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다. 끝.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